추첨을 통해서 추첨? 혹시나 있으시면 저희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으시면 그 곡을 한 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아까 잠시 있었어요 물론 저희가 아니는 아닌 거긴 한데 혹시 모르잖아요 저희랑 두개 맞을 수도 있으니까 볼 때쯤 좋을 것 같네요 근데 확실히 여기가 조금 사람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아요 그쵸? 여기 원래 안 다녀요? 여기 원래 안 다녀요? 네 잘 안 다녀요 여기 너무 숨어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서쪽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오늘 뭔가 큰 행사가 있었어가지고 그쵸? 아쉽다 아쉬워요 그쵸? 아쉽죠? 저희 널리 널리 알려야 여러분들 생수도 하나 이렇게 돌리고 아 그러는데 저희가 성장 이게 같이 성장해야 돼요 아시죠? 네 같이 위인해야 돼 청소성장하면서 살아야죠 그쵸? 저희 예쁘게 담아주시고 그래야지 저희가 금방 성장하죠 그리고 여기 킥박스 이거를 아까워서 아세요? 약간 이게 투자하는 거죠 저희한테 그쵸? 이게 저희가 스타러지 또 이렇게 잘 그거 하는 거니까 끝장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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